그는 라야의 도발에 그대로 응수하였다 왼쪽으로 차라는 말에 그대로 반응해주었고 방향을 알고도 먼저 몸을 날렸지만 공은 정확히 구석으로 들어갔다 해리 케인의 페널티킥 실력만큼 손흥민의 실력 역시 대단하다 높은 성공 확률은 물론 코스나 속도 궤적 등이 골키퍼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토트넘과 아스널의 북넌던더비 결과로 인해 아스널은 우승 경쟁을 향해 한 발자국 앞선 걸음을 토트넘은 4위 경쟁에서 뒷걸음질 치고 말았는데요 결국 토트넘은 남아있는 모든 경기를 결승전처럼 임하며 모두 승리를 가져온 후에야 아스톤 빌라의 패배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손흥민 선수 중요한 경기에서 승점을 가져오지 못한 것에 아쉬워하는 모습과 함께 선수들에게 각성을 요구하는 인터뷰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라운드에서 손흥민 선수는 전매특허의 페널티킥 성공과 함께 16호 골을 달성하면서 다시 한번 득점 레이스 가동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는데요 한 매체가 이번 패널티킥의 상황에서 발생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히며 다른 의미로 엄청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아스널의 골키퍼 라야가 손흥민의 패널티킥 스탯을 알고 도발을 했다가 그대로 득점을 허용하게 되며 자신도 어안이 벙벙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이었는데요 현지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패널티킥을 분석하며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실력과 자신감이라며 극찬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소식인지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북런던 더비 결과 라이벌인 아스널과 토트넘의 이후 상황은 완전히 갈리며 앞으로의 상황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영국 매체 bbc에서는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북런던 더비 결과 라이벌을 상대로 아스널이 승리를 가져갔다 사카와 하베르츠가 맹활약을 펼치며 2주의 팀에 이름을 올랐다 승리 덕분에 아스널은 맨체스터시티와 우승 경쟁을 이어가며 1위 자리를 찾아왔다 이제 맨체스터시티가 한 발자국만 물러서길 기다리면 된다 반면 토트넘은 아스톤 빌라의 무승부에도 쫓아가지 못했다 남을 일정에서 모두 승리하더라도 4위가 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라며 북런던의 라이벌 두 팀의 희비가 완전히 엇갈렸다는 점을 보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토트넘 역시 비판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영국 매체 풋볼 런던에서는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전술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아스널은 그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고 토트넘은 초반에 쉽게 무너졌다 또한 토트넘의 패인 중 하나는 취약한 세트피스였다 아스널은 세트피스 코치가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며 이는 토트넘과 확실히 대조적이었다 주장인 손흥민이 토트넘에 희망을 주는 골을 넣으면서 경기는 끝까지 알 수 없게 흘러갔지만 결국 승리는 가져오지 못했다 라며 결국 토트넘이 전술적으로 아스널에게 완패했다는 점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영국 매체는 경기 후 손흥민의 인터뷰를 조명하기도 했는데요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에서는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경기 결과에 대한 아쉬운 기색을 보였다 그는 골을 큰 경기에서 많은 골을 내준 것에 고통스럽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다 리그 16호 골을 기록한 후에도 그는 웃지 못했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팀이 변화해야 하고 더 잘해야 한다는 리더십을 보였다 토트넘은 올 시즌 리그 5경기를 남겨두었으며 첼시 이후 리버풀과 맨시티를 만나야 한다 그가 얼마나 많은 득점을 만들 수 있는지가 팀의 승리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라며 손흥민의 인터뷰에 주목하며 남은 일정에서 지속적인 득점 영향력을 보여주어야 토트넘이 승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의 토트넘 공식 팬페이지에서는 아스널의 우승만큼은 어떻게든 막았어야지 이건 진짜 최악의 결말이다 심지어 전반전의 무기력한 모습은 끔찍할 정도 우리는 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다 손흥민이 계속 내려와서 공을 받는다면 이건 팀적으로도 손해 몇몇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더 높은 수준의 선수가 필요해 그래도 마지막까지 득점이 터지면서 기대를 했지만 아쉽다 승점 1점이 아쉬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만 남은 경기를 모두 잡자 빌라도 분명 미끄러질 거야 라며 이번 경기에 대한 비판적인 반응들과 함께 그럼에도 남은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반응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아쉬운 경기 속 팀 내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선수는 득점을 만들어낸 로메로와 손흥민이었는데요 영국 매체 골닷컴에서는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 품모베에서는 득점과 수비진에서 활약을 보인 로메로에게 7.8점을 마지막 득점을 기록한 손흥민에게 7.5점을 부여하였다 로메로는 깜짝 놀랄 공격 가담으로 토트넘의 분위기를 가져오는 득점을 만들었다 수비에서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손흥민은 아스너를 상대로 7골 2도움을 기록하였으며 이번 경기에서 가장 라이벌과의 경험 있는 선수로 꼽혔다 이번 경기에도 득점에 성공하며 시즌 16호 골을 장식했다 라며 토트넘에서 가장 좋은 평점을 받은 두 선수의 활약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손흥민의 페널티킥 득점 상황에서 우리가 몰랐던 해프닝이 있었다는 소식이 나와 엄청난 화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매체는 아스널의 올시즌 클린시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아스널의 골키퍼 다비드 라야와 비공개 인터뷰로 나눈 이야기를 재미있게 소개하며 당시 상황을 다시 조명하였는데요 영국 매체 더썬에서는 다비드 라야는 페널티킥을 대비하여 손흥민의 득점 기록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래서 당당하게 왼쪽으로 차라며 장난 섞인 도발을 건넸다 그는 라야의 도발에 그대로 응수하였다 왼쪽으로 차라는 말에 그대로 반응해 주었고 방향을 알고도 먼저 몸을 날렸지만 공은 정확히 구석으로 들어갔다 라야는 바로 왼쪽으로 몸을 날렸는데 저렇게 맞기 어려운 코스로 들어갈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웃으며 당시 상황을 전하였다 라며 당시 있었던 도발과 해프닝을 전달하면서 영국 현지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에 손흥민의 페널티킥 능력에 대한 찬사 역시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요 영국 매체 토크스포츠에서는 페널티킥 장면을 소개하며 손흥민은 곧바로 왼쪽 탑 코너를 향해 슈팅을 했다 라야는 호기롭게 같은 방향으로 다이빙 했지만 근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해리 케인의 페널티킥 실력만큼 손흥민의 실력 역시 대단하다 높은 성공 확률은 물론 코스나 속도 궤적 등이 골키퍼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심지어 슛을 때릴 때 자신감도 가지고 있다 확실한 방향을 잡고 골키퍼가 알고도 못 막는 슛을 보여주며 팀의 미들맨임을 증명했다 라며 손흥민이 보여준 페널티킥 능력에 대해서 상당한 극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토트넘 팬페이지에서는 페널티킥 골이야 웬만하면 넣는 게 맞지만 저런 큰 경기에 중요한 상황에서 확실히 해결할 선수가 있고 없고는 차이가 다르다 라야도 손흥민을 흔들어보려고 한 것 같은데 자신감이 워낙 있다 보니 그냥 그대로 차버리네 어이가 없었을 듯 진짜 웃기네 크크크 그래도 두 선수 다 성격이 좋아서 저런 걸로 장난도 치고 하는 듯 라이벌 상대로 제대로 보여줬네 라며 해프닝에 대해 굉장히 흥미로워 하면서도 손흥민의 페널티킥 해결 능력을 칭찬하는 반응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손흥민 역시 득점력을 인정받아 최근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팀에 선정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서는 일렉트로니가츠 스포츠의 fc24와 함께 뽑은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후보에서 손흥민이 8번째로 높은 평가와 함께 포함되었다 20명 중 토트넘 선수는 손흥민이 유일하며 홀란드, 데브라위너, 살라, 반다이크, 부카요, 사카 등이 이름을 함께 올렸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도움을 한 개만 더 추가하면 개인 통산 3번째로 10골 10도움을 달성하게 되는 대단한 기록을 쓰게 된다 라며 이번 시즌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음을 인정받았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프리미어리그 뿐만 아니라 토트넘 역사상 최고의 스트라이커로도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는데요 영국 기브미 스포르트에서는 토트넘 역사상 최고의 스트라이커 10명으로 손흥민 역시 측면뿐만 아닌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손흥민은 아웃앤아웃 스타라이커가 아니지만 아웃앤아웃 윙어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으로 언급했다 그는 토트넘의 레전드로 이미 160골을 달성했다 새로운 홍구장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 에서 첫 골을 터뜨렸고 수많은 상징적인 순간을 만들어냈다 라며 토트넘에서 가지는 손흥민의 상징성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 헌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유럽 최대 축구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아스널 팬이어도 손흥민을 미워할 이유는 없다 그가 좋은 선수라는 것은 누구든 인정할 테니까 더 좋은 팀에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말이야 이미 이번 시즌 성적만 봐도 미쳤다 득점이랑 어시스트 둘 다 장난 아니다 이젠 케인이 없는데도 저 정도인 걸 보면 더 대단하지 결국 남은 경기들도 다 손흥민한테 걸려있는 게 팩트임 토트넘이 좀 전술적으로 잘 선택하면 더 나아질 텐데 아쉽다 라며 현재 토트넘에서 결국 손흥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의 득점을 기대해야 한다는 반응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16호 골을 기록하며 전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토트넘의 다른 공격진들의 영향력이 높지 않은 상황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토트넘은 남은 일정을 모두 잡아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는 남은 경기들에 대해 강한 의지를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 더욱 믿어야 한다 강팀을 상대해도 기본적인 것들을 잘 해내야 한다 전보다 나은 경기력을 보이는 방법밖에 없다 오늘 경기를 복귀하고 어떤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찾아야 한다 개인적으로도 발전해야 할 부분을 찾아보겠다 우리는 축구계에 있고 축구를 사랑한다 팬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남은 5경기 모든 상대팀을 다 박살내겠다 라며 더 나은 경기력과 함께 남은 리그 일정 모드에서 승리해낼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며 팬들과 선수들을 향한 강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비록 토트넘의 남은 경기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패배를 교훈삼아 더 강한 포부로 돌아올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을 기대하며 저희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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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